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1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서 우리군의 초고위력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5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이 미사일은 무려 8톤의 탄두 중량을 자랑하며 세계 최대 수준의 파괴력을 가진 미사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강력한 위력으로 인해 괴물 미사일로 불리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번에 현무5를 공개함으로써 북한이 도발할 경우 평양을 초토화할 수 있다는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미사일은 최근 이스라엘이 레바논 헤즈볼라의 지휘부가 있던 지하 18미터 벙커를 공격할 때 사용한 폭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무5는 북한의 지하 100미터 깊이에 위치한 전쟁 지휘시설과 지하 미사일 기지를 파괴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는데요. 군 당국은 유사시에 수십 발의 현무5를 사용해 북한의 지휘부 지하 벙커를 파괴하고 평양을 초토화할 계획을 세워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현무5의 구체적인 재원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공개된 외형을 통해 2단 고체 연료 엔진을 사용하며 발사 중량 36톤, 길이 16미터, 직경 1.6미터, 사거리는 600에서 5,500킬로미터에 이르고 최고 속도는 마하 10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방식으로 운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한국이 이러한 초고위력 미사일을 개발하게 된 배경에는 핵무기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최대한 강력한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미국의 확장 억제, 이른바 핵우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핵무기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가진 무기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1년 한미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면서 한국은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 제한에서 자유로워졌는데요. 그 결과로 현무파이브 미사일의 개발이 본격화되었으며 최대 200여발을 생산해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무파이브는 비행거리 1,000킬로미터 이하의 단거리 탄두 미사일이지만 탄두 중량을 줄이면 5,000킬로미터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6월 멕시코에서 200년 만에 첫 여성 대통령에 당선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지난 1일 취임식을 하고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멕시코는 본격 여성 대통령 통치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6년 단임제를 채택하는 멕시코 헌법에 따라 셰인바움 신임 대통령은 2030년까지 멕시코를 이끌 예정입니다. 좌파 성향 국가재생운동 소속인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날 오전 멕시코시티에 있는 연방하원의사당에서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멕시코에선 전임 대통령이 후임자에게 어깨띠를 넘겨주면서 대통령직 이항을 선포합니다. 셰인바움은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에게 받은 어깨띠를 두르고 아름다운 우리 조국의 운명을 이끄는 자리에 처음으로 여성이 왔다면서 저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왔기에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이익을 우선하고 가난한 사람을 먼저 돌보는 인본주의 전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취임식에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 등 남미 주변국 정상과 미국의 질 바이든 여사 등 105개국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취임식을 마친 셰인바움은 소칼로 광장에서도 연설을 했고 지지자들은 그의 이름과 대통령의 여성 명사 프레지덴탈을 연호하며 열광했습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의 취임으로 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새 행정부의 부처장관을 남녀동수로 임명했습니다. 대통령 실내 주요 보좌진에도 여성이 대거 진출했습니다. 그는 앞서 당선인 시절에 국립여성연구소와 멕시콘의 과학기관을 정부 부처로 승격시키겠다고 했는데 이 역시 곧 실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셰인바움과 해리스가 어떤 워맨스, 여성 간의 연대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습니다. 약 3,145km 길이의 국경을 맞댄 미국과 멕시코에선 이민자 문제가 큰 쟁점인데요. 셰인바움은 이와 관련해 멕시콘의 취업비자 확대를 제시하고 있고 해리스는 인도적 이민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전쟁을 1년 가까이 끄는 목적은 역사 청산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밝힌 명분인 가자지군의 새 안보체제 구축보다 더 큰 목표가 있다는 시각입니다.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이스라엘 관리들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을 이스라엘 중심으로 중동 질서를 재편할 기회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쟁 승리로 중동 내 아랍과 오랜 갈등을 청산할 역사적 순간이라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과 중동 갈등의 중심에는 히브리어로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인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기원전 천년 무렵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기원전 63년에는 로마군에 함락돼 로마의 국교인 기독교의 성지가 되었고 638년 이슬람 종교 아래 연합한 아랍군대에 정복돼 오랫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 도시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 3개 종교의 성지가 된 배경인데요. 예루살렘을 둘러싼 유대와 아랍 사이 갈등의 씨앗을 심은 국가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팔레스타인 영토를 지배했던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이 1917년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 국가 건설을 지지한다는 벨프어 선언을 하고 유대인 우대 정책을 추진했는데 여기에 나치 독일의 박해까지 맞물려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이주는 가속화됐습니다. 이때 영국은 당시 오스만 제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랍 민족 국가의 건설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영토 분쟁 가능성을 초래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은 유대와 아랍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팔레스타인 통치에서 물러났습니다. 대신 이 지역 관리를 맡은 유엔이 갈등 해결을 시도했는데요. 유엔은 1947년 11월 열린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유대인 영토와 아랍인 영토로 구분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유대인의 56%를 주는 분할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엔 합의를 근거로 1948년 건국을 선언했고 이후 76년 역사에서 다수 아랍국가를 상대로 한 이른바 중동전쟁을 4차례나 치렀습니다. 가자전쟁은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1200여 명을 살해하고 250명을 납치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국제사회는 5차 중동전쟁을 우려하며 휴전을 촉구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전쟁을 고집합니다. 이 전쟁의 명분은 평화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달 30일 연설에서 이란 국민이 폭군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날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올 것이라며 유대 민족과 페르시아 민족은 마침내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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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